와우 열렸습니다 와우 여러분 오셔서요 정말 한 점심씩 드시고 가세요 이걸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그걸로 땡큐입니다 다음번에 2차 땡큐 번개할 때 또 오실거죠? 새로운 만남과 따뜻한 소통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밤 오늘 처음 만난 우리들은 어느덧 모두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이제부터 땡큐 패밀리인거 아시죠? 이 자리는 정말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겨져서 지금 복차요 자슴이 설레이고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저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사실 그들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같이 호흡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삶도 저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저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땡큐 패밀리의 두번째 번개 모임도 곧 다가올테니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Coming soon